유럽 소도시 여행 너무 예쁘다! 결제 그룹 유럽 소도시 여행 진짜 너무 예쁘다 16세기 돌레산스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하나하나가 그림이다 진짜 과거로 다녀왔다 작지만 아기자기 예쁘다 얼막졸막 This is my shot 담아 담아 일단 담아? 담아 아 이거는 뭐?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게 껍질 먹는 재미가 있어 맛있게 보이는데? 새껍질 때는 간이 너무 적당해 저 우리랑 너무 잘 맞아 We are free! We are free! We are free! Let's go! 잘 먹으려고 과연? 먹읍니다 youngest 20 Girls 1 2 rehearse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